스마트폰의 파워디렉트 앱에서 다양한 두 개의 영상을 보기와 같이 화면에서처럼 여러가지 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트 앱을 터치해서 엽니다. 파워디렉트 앱은 안드로이드에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파워디렉트를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면 화면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프로젝트를 엽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이 있죠. 프로젝트 이름에서는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면 되겠죠. 두 개의 영상을 합성하는 방법 이렇게 저는 넣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영상 합성 방법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모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판기에서의 완료를 터치합니다. 완료를 터치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은 여기에 16대 9로 하겠습니다. 16대 9로 터치해서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는 먼저 사진 위에, 쟁반이 있는 사진 위에 어떤 여성이 걸어가는 것을 두 개를 합성하려고 하니까 사진을 먼저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동영상과 동영상을 합성할 때는 동영상을 가져와야 되겠죠. 저는 사진에다가 합성하니까 첫 화면에서 여기 사진을 터치합니다. 여기 사진이라고 있죠. 이 사진을 터치해서 사진을 터치하면 자기가 가져오고자 하는 그 사진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 템프에서 가져오겠습니다. 폴드에서 터치해서 이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터치해서 터치하면 플러스가 생겼죠. 이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플러스를 터치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지금 현재 타임라인에서 이 사진을 터치해서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길게 늘려줍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보세요.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 사진의 경우에는 동영상은 동영상 자체가 움직이니까 상관없지만 이 사진의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합성하니까 움직이지 않고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진이 선택된 상태에서 하단에 펜앤줌 있죠. 펜앤줌 이것을 터치합니다. 펜앤줌을 터치해서 지금 현재 무작위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효과 사용하지 않음 이것을 선택합니다. 효과 사용하지 않음 이것을 선택하면 사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거 터치해서요. 터치하고 뒤로 나갑니다. 왼쪽에 화살표를 터치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럼요. 프리해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사진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죠. 이렇게 고정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위에 영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것을 터치합니다. 왼쪽에 이거 레이어 있죠. 레이어 아이콘. 사각형이 겹쳐있는 이 레이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한 다음에 저는 동영상을 가져올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 비디오도 있고 사진도 있죠. 저는 사진이 아니고 사진을 합성하지 않고 동영상을 가져올 거니까 비디오를 터치하겠습니다. 여기서 비디오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자기가 가져오고 싶은 영상이 있는 이 폴드를 찾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 템프에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걸 퍽 터치해서 영상이 여기 하나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퍽 터치하면 플러스가 생기죠. 동그라미 속에 플러스가 생기죠. 여기서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타임라인에 이와 같이 영상이 가져와집니다. 그리고 화면에도 이것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이 쟁반 속에다가 지금 현재 플레이 해보면요. 이렇게 플레이 해볼게요.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면 해변가를 어떤 여성이 걸어가는 모습이죠. 이 영상을 쟁반 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톱하고 플레이 해드에서 이 동영상을 선택을 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터치하면 아래쪽에 여러가지 메뉴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 여기 마스크라는 메뉴가 있어요. 마스크란 메뉴를 터치합니다. 마스크란 메뉴를 터치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없음이 있고 선형, 병렬, 타원, 사각형 등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원으로 넣고 싶으니까 타원을 터치하겠습니다. 타원을 터치하겠습니다. 타원이라고 써놓았지만 경영도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조절점이 여러 군데에서 생겼습니다. 총 8개가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그라미 천 이런 것은 변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왼쪽 변을 조금 줄였어요. 그리고 오른쪽 변을 조금 줄입니다. 이렇게 줄이고서 정형이 되게 하고서 그리고서 뒤로 가기 여기 하단에 보면 뒤로의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뒤로 한번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화면에서 이 영상을 가져와서 이것이나 혹은 이 조절점을 터치해서 영상을 조금 크게 합니다. 그 쟁반에 맞게 이렇게 적당히 크게 합니다. 그렇게 맞춰줍니다. 그런데 가운데 딱 오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운데 오게 하려면 참 잘 안 돼요. 굉장히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이렇게 자연스레 안 되고 자기들이 정한 어떤 그 틀 속에 같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당히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하단의 메뉴에서 여기 보시면 이게 테두리 및 그림자를 표치합니다. 여기 테두리 및 그림자를 표치합니다. 테두리 및 그림자를 터치한 다음에 여기 검은색을 제가 터치해 보겠어요. 제가 지금 현재 여기 검은색을 터치했어요. 그러면 화면에 보면 동영상의 테두리에 검은색이 들어왔죠. 자기 취향대로 여러가지 색깔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노란색을 넣는다든가 빨간색을 넣는다든가 여러가지 할 수 있겠죠. 노란색을 넣어보면요. 노란색을 일단 선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크기가 있어요. 테두리의 크기죠. 투명도가 있어요. 이걸 조절해 보겠습니다. 크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테두리가 이렇게 굵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취향대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투명도는 이렇게 보시면 왔다 갔다 하니까 진하게 열게 되죠. 저는 진하게 하겠습니다. 노란색을 이렇게 선택하는데 저는 다시 검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검은색으로 바꾸겠어요. 검은색을 터치가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동영상이 쟁반의 저기 가운데 안아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조정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뒤로 해서 빠져나가서 자 여기서 이 쟁반을 타임라인의 쟁반 영상을 터치합니다. 영상을 터치해서 터치한 다음에 여기 맞춤 및 채우기 있어요. 이걸 터치해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춤 및 채우기를 터치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여기 맞춤 이 있고 채우기가 있죠. 여기에서 맞춤을 터치합니다. 맞춤을 터치하면 화면에서 이렇게 사진을 얼마든지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위치도 이동시켜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이 사진을 맞춤 여기에서 정확히 가운데 정확히 이 쟁반의 가운데 좌우 상하의 가운데 장이 오도록 이렇게 조절합니다. 미세 조절합니다. 그리고 손을 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왼쪽에 뒤로가기 저장을 터치합니다. 툭툭 터치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레해 해볼게요. 프레하면 이렇게 쟁반 속에서 해변가를 건의는 동영상과 결합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영상을 합성을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사진과 동영상 동영상과 동영상 사진과 사진 다양하게 얼마든지 결합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결합을 시켜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출력은 우측 상단에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퓨을 HD1080 을 하죠. 이렇게 하고서 제목은 자기가 임무으로 다시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작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출력이 됩니다. 제작을 터치해 볼게요. 제작을 터치하면 이것이 동영상이 만들어져서 갤리리에 제작이 됩니다. 이상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 앱에서 두 개의 영상을 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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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